안녕하세요 여러분. 다니엘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상대방, 친구들, 회사에서 아니면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담이 조금 오버해서 반응할 때 있어요. 좀 과하게 반응할 때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? 야, 너 지금 오버하는 것 같은데? 야, 너 지금 오버하고 있어. 그래서 이 오버라는 단어가 실제로 영어에서도 쓰인다는 거예요. 그렇죠?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면 You are overreacting. You are overreacting. 그래서 이걸 좀 멋있게 읽으시려면 You랑 아래 붙여주세요. You're 하고 over 붙어서 You're overreacting. You're overreacting. You're overreacting. You're overreacting. 너 지금 조금 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쓰실 수가 있고요. 이걸 좀 응용하면 야, 내 생각인데 너 조금 지금 과한 것 같아. 내 생각인데 너 지금 조금 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.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잘 쓰는 거 있잖아요. I think. 그렇죠? I think you are a little overreacting. I think you are a little overreacting. I think you are a little overreacting. 그렇죠? I think you are a little overreacting. 내 생각인데 너 지금 조금 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.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. You are overreacting. 그리고 I think you are a little overreacting. 이 두 가지 표현을 아시고 한번 많이 사용해 보시면 유용하게 쓰시는 날이 또 오지 않을까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는 표현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Alright. Thank you. Have a great day. 완전 increíble 감사합니다. 그것과 appreciate